첫 번째 이슈, 지하철 전기로입니다.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울 지하철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 대비 약 27%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대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기요금 인상 이후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건가요? 자세한 얘기 짚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어제 서울교통공사 측은 올해 한국전력에 납부할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올라서 약 2,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는 한전이 지난해 4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44.9원으로 인상한 여파로 볼 수 있는데요.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02억 원가량 증가가 예상되고요. 전기요금이 10원 추가될 경우에는 50억 원의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.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쳤는데요.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전기 사용량 자체는 줄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28%가량 늘었다고 합니다. 전기를 아껴 쓰는데도 납부 금액은 늘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. 네, 서울교통공사 측도 동일한 입장인데요. 2023년 8월까지의 수송 인원이 약 12%가량 전년 대비 증가해서 전기 사용량 자체가 늘었고 또 2017년까지 제공해 주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지하철 운임 인상만으로는 쌓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입니다. 따라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철도 운영기관 전용요금제의 도입 등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야, 이게 또 우리나라는 전기를 싸게 쓰는 나라다. 우리가 올리고는 있지만 그렇다. 그래서 한전은 계속 손에다 이러고. 그런데 전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쓸 때 안 올랐으면 좋겠고. 참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.